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4년 5월 4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베팅 진검달이 예상에 들어갑니다 5월 첫째 주 경마 금요경마가 끝났습니다 금요경마는 메인승부 3개 포함해서 A급승부 하나 한 7개의 적중이 나왔습니다 삼경주의 첫 적중이 나왔죠 일삼착 2번 뻐벅대더니 제주 삼경주 오늘 첫 번째 A급승부 한방 5번 인자무적을 대가리로요 하나짜리였던 2번마 나나신 라라신 상복식 5번 2번 한방 주력 한방으로 갈기면서 16.8배짜리 완짱으로 상한감방 스타트를 했습니다 다음 제주 사경주 1번마 경의 박성광이를 대가리로 놓고 삼경주에 이어서 사경주도 박성광이 대가리 놓고요 23.5배 복승식 10.1배 다음 부산 삼경주 메인은 욕심을 좀 부렸는데 주력 한방은 2,3착이고 방어막권으로 들어왔습니다 9번 막 블랙이글이 조금 불안하다 봤는데 출발이 좀 빠르면서 우리 한방막권을 깼죠 2번, 7번 한 열매배 됐는데 9번, 2번, 7번 이렇게 왔습니다 6.7배, 삼복승 11.0배 바로 다음 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는 3경주, 4경주, 5경주 뒤에 6경주까지 쪼르래기로 싹쓸이를 거의 했죠 제주 5경주 두 번째 메인 제가 노리는 하나짜리 딸라빡 산 놈이 있다 바로 2번마 전승시대였습니다 역시 박성광이에요 19.4배, 복승식 11.2배 거기에 10번마 천지태양 삼복승이 22.3배였습니다 제주 6경주 4번 바다황제를 놓고 1번 수퍼대세 대 끼리로 나중에 팔렸죠 3.1배 쌍식은 뒤집혀갖고 7.7배가 나왔고요 부산 7경주 메인 이거 또 아쉽게 방어예요 달러박스 놓고 때린다 3번 파워사운드를 놓고 때렸는데 이것도 저배당으로 들어왔죠 9번 글로리 크라운 좀 빠지면서 배당으로 온 게 더 났는데 6.1배짜리로 들어왔고요 마지막 부산 팔경주는 시원하게 한방으로 갖다 꽂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번 라운드 할리가 대가리가 맞느냐 4번 닥터킹덤 2번 그레이트원이었죠 우리는 1짜리 또 2번만 그레이트원을 놓고 배당까지 노렸죠 하지만 주력 한방짜리로 꽂았습니다 2번 4번 6.4배 짭짤한 배당으로 완짱 찍어먹기 쌍식은 8.0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큰 배당은 없었지만 적절음 하니 중배당 A급 한방 상한가 포함해서 한 7개 정도가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요경마 달려야죠 토요경마입니다 2,5,7,9,11 제주는 2,4,6 메인승부가 과천 5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승부로 들어갑니다 조철에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루 전에 좀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조철 핸드폰에 경주 당일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좀 공지사항은요 조철의 실시간 경마 조철 실시간 경마 요즘 제가 좀 쉬고 있는데 5월 말에 온라인 경마 마사회에서 다 풀어버린다고 하는데 경제 영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새끼들이 영상을 푸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상을 안 푼다 그러면 지난번에 하던 방식대로 외국 영상을 구해서 플레이를 하든 어쨌든 아니면 영상 없이 그냥 라이브로만 진행을 하든 아무튼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말에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공지사항 드립니다 좀 더 뭐 재밌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뭐 이 방법 저 방법 떠오르긴 하는데 아무튼 조철의 실시간 경마 조만간 6월 초부터 여러분들과 다시 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드리면서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입니다 자 육군 1300 결정 A형이고요 암말 경주로 시작을 합니다 4번마 용비수라는 마필 4번마 용비수라는 마필이 뭐 그렇게 센 놈 강자급인 마필은 아닙니다만 상대를 잘 만났고 정계가 유리합니다 일단은 독댕으로 한 바퀴 꽂을 수 있는 독댕 선행 가기가 좀 수월한 그런 편성이란 얘기죠 바로 옆에 한 평파이터가 조금 감양해 김성현이가 문정균이한테 갖다 비빌 일은 없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도 약하고 선행 추라이가 나가고 편성이 약하고 전개가 유리한 4번마 용비수입니다 용천수가 아니라 용비수예요 4번마 용비수를 놓고 후착 찍어먹기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요 제가 지금 이 4번마 용비수에 붙여가지고 완짱으로 한 번 갈길라 그러는 놈이 이게 배당 1짜리인데 여차하면 이 놈을 역상복 대가리로 달러박스로 돌려갖고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판 흐러돌아가는 좀 꼴 좀 보고요 이 놈도 지금 만만치 않게 노릴만한 놈인데 이 용비수가 워낙 전개가 좋고 선행을 가면 한 바퀴 버틸 것 같아서 제가 찍어먹기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요 놈이 달러박스로 변해가지고 요 놈을 놓고 달러박스 경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4번 용비수를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완짱으로 한 방 때려 갈기겠습니다 오늘 금요경마에서도 제주 첫 번째 승부처에서 상한칸 한 방 때리면서 지나갔죠 자 이경주 시원하게 한 방 때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는요 오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캔디캡 레이팅 35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경주 자 외곽에 김용근이의 9번마 캡틴 타임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승군전이었죠 직전 경주 승군전임에도 대가리가 팔렸는데 역시나 승군전은 승군전이었다 자 김용근 기수 뭐 열심히 갖다 조지긴 하겠습니다만 다비드보다 용근이가 낫다 뭐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기술등장은 좀 그렇다 그래도 직전에 현장에서 바람이 이빠이 부른 거예요 아쉽게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도 전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앞에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안쪽에 1번 하얀 태양도 빠르고 3번 벨비티라는 마필이 빠릅니다 그래서 1번 3번 이런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9번 탭틴 타임 자 이놈이 선행 가기는 틀린 것 같고 얘네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경주 9번만 탭틴 타임을 그래서 대가리로 놓고 공략하기는 찝찝한 그런 경주다 자 그래서 오늘 과천 5경주가 첫 번째 메인입니다 요거 상한가 한번 가시자구요 첫 번째 메인 20장 9번 캡틴 타임이 대가리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개도 별로 안 좋구요 선행 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아진 요놈 경주 거리가 1300으로 맞춰진 게 요놈한테 좋아진 조건입니다 적정 거리를 노리고 적정 거리 1300을 노리고 나온 놈 요놈이 저는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다 훈련 시 모습도 상당히 상태가 좋구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9번만 캡틴 타임은 인기 대가리로 팔리지만 달러박스 잘해야 받치기 맞권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짜리에다 붙여가지고 달러박스에 하나짜리 완짱 중배당으로 한방 승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 9번만 캡틴 타임은 잘해야 받치기만 가도 충분히 환수가 되겠다 달러박스 승부초입니다 오경주 요거 그럴싸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 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칠경주입니다 칠경주 네 국산 4군이구요 1200 캔디캡 레이팅 50점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8마리 단촐한 출주인데 찍어먹기 한방으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혜리카신이 기승을 한 4번마 문학 이글 직전 경주 우리가 31배짜리 잡았던 그런 경주죠 문학 이글을 대가리로 놓고 배당으로 천행책까지 엮어갔던 그런 경주입니다 세계건설 마주 마필이죠 문학 시리즈 다리가 안 좋았던 마필인데 다리가 좋아지면서 마필이 좀 뛰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선행 일변도로 뛰다가 직전 경주는 따라오면서 따라오면서 끈기를 보였다 각질 변경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3번 나홀영웅 5번마 아너로즈 6번마 예술이야 이런 애들이 다 선행이기 때문에 그냥 뭐 선행 보내놓고 또 외곽 2밤매 3밤매 예 이렇게 물고 간다면 4번마 문학 이글 대가리 이상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7경주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4번 문학 이글을 놓고요 4번이 완전 강대가리가 아니죠 이놈조는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평균 배당이 좀 높을 것 같고 4번을 놓고요 일단 댓글이 팔리는 이 5번만 아너로즈인데요 4번 5번에 때리려고 여러분들께 승부 보자 말씀드린 건 아니겠죠 그래서 4번 문학 이글을 놓고요 추입으로 날라올 말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떤 놈이구나 하고 알아보실 건데 선 추입 전개로 따라 붙을 말 선 추입 전개 4번만 문학 이글이 앞선을 정리를 하고 뒤 이어서 날라오는 안아짜리 한 방 4번에 붙여서 찍어먹기 한 방 아주 깨운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요 10배 아래짜리라도 힘을 줘 갖고 한 방 찍어먹는 마법은 돈이 된다는 겁니다 7경주 4번만 문학 이글을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9경주와 마지막 11경주 두 개가 남았는데요 자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요거는요 어 두번째 메인인데요 아주 재밌는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번째 메인 이 현장 가면 갯길이도 붕 떠 있을 겁니다 떠 있을 것 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죠 4번 원평타운 5번 마이티짱 6번 라운더맨 자 요 세놈이 엎치락뒤치락하고요 거기에 안쪽에 세놈입니다 1번 달그미 투폰특급 미르포인트 거기에 TC 테밀리까지 8마리인데요 7마리가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골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자 제 눈에는 제 눈에는 이 4번 5번 6번 중에 대가리는 4번 5번 6번 중에 한 놈이 있다 자 후차권에는 안앗자리에 붙여서 한 방 때릴 놈도 있고 구멍수가 딱 때리고 바치기 한 두 방 정도로 제가 상한가를 보려고 합니다 7마리가 입상 가능해요 8마리 7주인데 그만큼 혼전이란 얘기입니다 혼전 그렇지만 이런 경주 조촐에 달라박스는 들어옵니다 두 번째 메인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 방 날릴 테니까요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 1600 핸디캡 레이팅 80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벤처인데 가시자고요 자 마지막 11경주 완전히 혼전입니다 배당판 대끼리란 10배가 넘을 것 같습니다 대가리가 없어요 그건 뭐 사전 인기 상 대가리가 없는 거지 교촌의 마법에는 이미 대가리가 서 있다 가장 센 놈 찾아서 대가리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센 놈 교촌의 눈가리에는 이미 와 있다 배당판이 이렇게 팔릴 배당판이 아닌데 교촌의 눈가리에는 요 놈이 강대가리로 팔릴 수 있는 강대가리인데 이게 혼전으로 팔립니다 땡큐죠 자 달라박스 놓고 마본 정리 잘 해갖고요 여러분들께 괜찮은데 세 번째 메인 상한가 때리면서 과천 경마 시원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달라박스 메인 승부 과천 11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는 다 알아봤고요 또 신나는 제주 경마입니다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와 6경주고요 나머지 경주도 역시나 제주 경마는 또 재밌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 주십시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미리 하나씩 좀 꼭 눌러 주십시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 요즘 우리 조철스타일 회원님들 제주 경마만 오면 아주 신나죠 조철이 아주 잘 맞춥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잘 맞추기만 하면 장땡입니다 그죠 자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자 제가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칠놓고 폭풍이로 놓고 찍어먹기를 들어갈까 아니면 칠놓고 완장으로 붙일 놈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들어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얌전하게 일단 가자 찍어먹기 승부로 예고를 드립니다 찍어먹기 승부로 예고를 드리는데 이건 현장에서 역시나 잘라박스로 바뀔 수도 있겠다 자 7번 마 폭풍 1호입니다 폭풍 1호 오늘 뭐 금요경마에서 펄펄 날랐는데요 박성광이 토요경마도 좀 열심히 타주길 바라고요 자 이 폭풍 1호가 자 재검시 모습이 워낙 좋았습니다 아 그 다음에 기본 능력도 이미 2전 1승 2차 기래 잘나간 마필이죠 어 좌전 파행 끼가 좀 있고 훈련시 모습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폭풍 1호 재검시 모습도 상당히 좋았어요 어 앞전에 꼭 붙들고 다녔는데 문제는 이 57.5 부담 중량이 좀 문제에요 빨리 승군을 해야죠 어 빨리 승군을 해야 되는데 어 어쨌거나 7번마 폭풍 1호 어 기수도 호전세고 마필도 재검을 너무 좋게 받았기 때문에 자 7번 폭풍 1호를 놓고 들어가는데요 7번 놓고 강하게 노리는 안아짜리가 한 놈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 놈을 아예 달러 박스 대가리로 놓고 들어갈 수도 있다 현장에서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둘 중에 한 놈은 쌍대가리로 꽂을 확률이 많다 음 현장에서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예 배당을 노리러 들어갈지 아니면 대가리 넣고 후차게 배당으로 안아를 찍을지 어쨌거나 요 두 마리는 제가 지금 뽑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적중으로 가느냐가 문제죠 그죠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이block 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2개 나왔습니다 4경주와 6경주 제주문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이고요 이것도 혼전입니다 고배당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4경주 제가 요 위에 정개 유리한 한 놈 허를 찌를 거다 어제 금여경 봐도 요런 놈 하나 있었죠 제가 요렇게 레이스 포인트에 올려놓은 놈 우리 메인 승부 대가리 전승신화였나요 몇 경주였죠 전승시대 제주 5경주 메인에 제가 허를 찌르는 한 놈이 있을 거다 5번 제주 5경주 메인 전승시대였습니다 19.4백짜리 멋지게 갖다 꽂았죠 성방위가 자 요번 경주도 구배당을 좀 한번 노릴 것 같습니다 자 이 1번마 3다재건이라는 마필이 불안불안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어째 배당판이 좀 불안하죠 꺾고 가진 않겠습니다 안고는 가는데 이거는 1번 3다재건이 대가리로 팔리는 건 좀 영어 같고요 자 요거는 제가 복귀로 잡아놓은 복귀에 딱 걸린 한 놈 그래서 훈련시 영상도 또 찾아가지고 봤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자 1번 3다재건도 있고 나머지 마필 요거는 현장에서 걸리면 무조건 고배당이에요 걸리면 고배당입니다 이 1번마 3다재건이 계속 최근 2번 경주 모습이 한타 부족이에요 열심히 타고 과경남이다 열심히 타고 삼착삼착인데 거기에 2.5km까지 더 늘었어요 물론 1번 게이트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외곽에서 9번 게이트 8번 게이트 이러고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어째 최근 경주 모습이 대가리미꽃 때리기는 좀 까깝스럽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주 4경주 현장에서 아주 그림같이 날라 들어올 겁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때리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 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요 제주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제주 메인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이고요 1,400 캔디캡 조철이 좋아하는 2등급 1등급 자 이번 경주는요 자 요 위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승부 조교로 칼 갈았다 조철은 뭐 조교 전문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교는 영상으로 확인을 하는 정도지만 어찌 보면은 영상으로 볼 때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현지에서 조교장 나가서 보는 우리 예상가 동료들한테 그걸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단 일도 없으니까 그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또 스타일이 있다 뭐 1년 내내 말을 타고 있는 놈이 꼭 현장 가서 그거 말 안 봐도 그들만큼 조철이가 더 눈이 예리할 수 있다 자신합니다 아직까지도 어저께도 그저께도 매일 말을 탑니다 하루에 그만큼 말 컨디션 보는 눈은 조철이가 탑이다 최고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말 보는 눈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조교를 보다 보면 이렇게 메모를 다 해놓는데 제가 언제 뭐 조교 좋다고 해서 그놈 놓고 때리다 그런 적 없죠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 같네 자 이놈은 직전 경주 대비 조교시 모습이 기가 막히게 달라졌어요 상당히 바래에 자욱체도 괜찮고 힘이 꽉 차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주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눈에 확 띄어 가지고 이거 아마 내일 바람이 좀 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 이 제주 육경주 자체가 부담 중량이 상당히 헷갈리죠 다른 마필들 이끼마들 4번 광화의 조인 63키로 5번 미래자왕 59키로 9번 번개왕자는 62키로 거기에 반해서 뭐 6번 선봉대 같은 애들은 2차고로 승군을 해갖고 6키로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60키로 달고 뛰던 놈이 54달면 또 펄펄 날라가겠죠 생각만 계산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53키로로 입상을 한 놈이 지금 63이에요 플러스 10이 됐어요 황하이 되는 참 이런 핸디캡들은 참 대한민국 경마밖에 없어요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또라이들도 아니고 어쨌거나 이 또라이 같은 조판에 이번 경주는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교시 모습이 확연히 뒤집어진 놈 고놈을 대가리를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 방 이건 딱 걸렸습니다 조철의 눈깔에 주중에 공부할 때 딱 걸린 하나짜리 메인 승부에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벤츠 한 대 때리러 가는 제주 마지막 상한가 제주 6경주 이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이렇게 날라 다니고 못 들어오면 이거는 상똥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딱 걸렸어요 이놈을 위한 편성 같다 부담 중량 체크 잘 해보시고요 조철의 계산은 이미 다 끝났다 두 번째 메인 상한가 때리러 가는 제주 6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산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금요경마 그런 대로 몇 개 주워 먹고 왔는데 토요경마 역시도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토요경마 승부처가 과천 2, 5, 7, 9, 11 제주는 2, 4,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